가장 규모가 큰 교사 단체가 11만 명이 소속된 한국교총입니다. 그런데 최근 당선된 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알려져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일 한국교총 39대 회장에 교사 박정현 씨가 당선됐습니다. 교총 역사상 최연소라는 수식어도 얻었습니다. 그런데 박 회장이 10여 년 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제자에게 보냈던 부적절한 편지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박 회장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사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. 해당 학생을 우리 자기, 나의 여신님이라고 부릅니다. 또 하루 종일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. 당시 박 회장은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란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습니다.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자 박 회장은 학생에게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한 부분이 과했던 것 같다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한국교총 홈페이지에는 참담하고 부끄럽다,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. 교총 사퇴하기 위해서 힘내려고 작성하고 있었죠. 사퇴 많이 하고 있어요. 교사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인통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죠.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이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고 미성년 대상 그루밍 범죄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사안입니다. 자진 사퇴하십시오. 취재진은 추가 이명을 듣기 위해 박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. JTBC 이희령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